요즘 뭐 지냈어? 네 고민이 하나 있거든? 여기서 말해도 돼? 말해도 돼 내가 요새 만나는 새 친구가 만났는데 그분은 친구의 친구이니까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나한테 밤마다 아니면 새벽에 나한테 연락이 오고 뭐 잤냐고 뭐 보고 싶다고 꿈에서 보자고 이렇게 얘가 혼잘만의 싸움 타는 중 근데 친구의 친구가 나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? 응? 너 생각해? 응? 그냥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걸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서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 차단할게 봐봐 차단할 거야 지금 차단한다고? 응? 응 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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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너야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돼? 연락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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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작을 하나도 하는데 네